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그럼 나를 봐야 왜 죽였는지 돼요 그만해 내 것이다 다행이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 알겠네 네 인물 빛을 놓치게 줘 난 이제 네 것이다 기억해? 내가 그랬지? 넌 내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환자님이 무서워요 끝까지 그러지마! 하지마요 너는 내 사랑이야 내 것이야 내 거다! 걱정마 이젠 보락 없이 그러진 않아 죽지 않으실 줄 알았어 나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곧 밖에서 만날 거다 야 인내가 데려간다 그래도 놔주진 않을 거야 이젠 바락받겠다니까 거짓말이야 곧 돌아올 거니까 보고 싶었다 네가 날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널 살필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다 잊을 수 있게 해줄 거다 피하고 싶으면 방자님이신데요 혼인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는 안 해줄 거야 용서는 안 해줄 거야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절 은혜하십니까? 새 황제를 뵙습니다 이제 역사의 피해군주로 남으시진 않을 겁니다 해가 있습니다 전 떠나지 않아요 나와 나의 황은 너뿐이다 출근하고 싶습니다 그럼 난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네 마음속엔 언제나 우기뿐이었어 해가 지는 날 보지 않는다 수야 태안 지켜주시고 한국에 보내시면 안 될까 그분은 안 오십니다 수가 이렇게까지 날 미워할 리가 없다 폐약에 계속 서신을 보냈었다 압니다 유수야 수야 어디 있었냐 수야 어디 있어 수야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거품에 네 이름이 쓰여있기에 그 안에 수혜소지 있는 줄 몰랐단 말이다 수야 유수야 가슴을 가슴을 멈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그 걱정만 했습니다 내 앞에 도서님의 아버지 도서님의 아버지 도서님의 아버지 다른 세계에 다른 시간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정말 마음껏 사람만 했을 텐데요 너와 나의 세계가 같지 않다면 내가 널 찾아가겠어 나의 수야 그래서 너는 또 무슨 예踏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